내일도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시장에 힘을 낼 수 있을지 내일짱 미리보기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드 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내일 시장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생각보다 잘 가네요. 잘 갔습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내일도 좀 기대를 해봐야 할지 어떻게 시장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단지 이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2월달 들어와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하거든요. 실내로 오늘 종료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마감이지만 상승 종목 수가 376, 하락 종목 수가 499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대형주의 강세를 보이게 되면 시장을 잡아주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코스피의 하락 종목 수가 우위라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장이 한 보악권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00포인트 전후에서 추가 상승이 나왔던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연준이었던, 그러니까 연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시장에서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높아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높아심 때문에 코스피 같은 추가 상승이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우위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도 물론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퍼센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코스닥 개별 종목들이 좀 더 우위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코스닥 시세가 훨씬 좋았습니다. 지수로 봤을 때도 상승률이 높았지만 시총 상위주들 봤을 때 오늘 에코프로도 13%가 올랐고 다우 데이터 멈추지 않네요. 진짜 오늘도 10%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계속 시총 상위 종목들 SM이랑 휴젤 정도만, 케어진 정도만 빼면 대부분 상승세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코스닥 쪽에서 어떤 섹터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 일정 같은 것도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목요일 같은 경우에 일단 보안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관련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사이버 보안 펀드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해외 쪽 같은 경우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보안 업체를 좀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 보안 업체들끼리 또 M&A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채집 BT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증권형 토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보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관련주가 좀 순환매 관점에서 또 시간차를 두고 좀 강치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또 국회에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긴급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도 물론 지금 주가 위치에 높지는 않아요. 상당히 좀 옆으로 길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현재 상황은 좋지 않지만 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안이 지금 정도에 담아도 괜찮다고 보세요? 일정을 보게 된다면 지금 덜하다도 저는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고 봅니다. 손해는 안 본다고 보고. 어쨌든 개별주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를 움직일 만한 이슈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 일정 속에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일정들이 그런 일정과 관련해서 또 어떤 섹터와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안 같은 경우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한번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첫 GPT가 1월 달 상당히 뜨거웠었다가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좀 식는 감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오늘 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테마의 강세라기보다는 테마에 속해 있는 어떤 개별 종목들 강세에 의해서 지금 업종이라든지 섹터도 강세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미르 상가 같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늘 이 스튜디오 미르가 상가가 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아무래도 스납이가 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시장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건 결국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다라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런 시장 현상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그럼 개별 종목을 사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개별 종목을 사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종목들보다는 새로운 종목들을 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가 상당히 후레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 쪽으로 수급이 중지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결국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개별주가 어쨌든 시장에서 종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난달에 스튜디오 미르가 상가했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가 못 가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튜디오 미르가 강실 보이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시장의 열기가 조금 옮겨간 듯한 분위기가 오늘도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하나 체크해 봐야겠죠. 어떤 거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상당히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조금 주식 사고 좀 마음이 편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느긋하게 볼 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불안감 또 비용입니다. 그렇죠. 비용이고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보는데 오늘은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P 시스템. 그런데 오늘 상승하는 이유가 물론 2.5%가 급등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어쨌든 19,500원대 전 고점대를 돌파를 하는 흐름이거든요. 반드시 저는 이유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찾아본 이유는 그렇더라고요. 결국에는 XR 헤드셋, 올레더스 이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 12월 달에 드디어 올레더스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동안은 올레더스 얘기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쪽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삼성 디스플레이도 시작을 하니까 관리인 정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장비를 또 발출합니다. 올리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또 장비 관련주들, 수혜주 이런 것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레더스를 진행하게 되면 또 어떤 장비주가 수혜가 될 것인가 이런 분을 찾아봤는데 두 개 기업이 있더라고요. SFA, AP 시스템. 그러니까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의 회사가 방금 말씀드린 SFA, AP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증창 유기물 산화 방지, 그러니까 봉지 공정, 그러니까 봉지니까 말 그대로 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으로 싼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봉지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수술을 받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올레더스를 쓰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FA보다는 차트륨이 더 나아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어쨌든 저항대의 19,500원대를 최근에 와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돌파를 하는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 선이 241선이거든요. 241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241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 반응으로 끝이 나느냐, 추세적 상승으로 끝이 나냐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24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뚫었다고 거의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AP 시스템을 오늘 공약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9,500원에서 2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2만 50원인데 내일 쪽에 2만 원 이하 가격이 오게 되면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2만 3천 원, 소저가는 1만 8천 5백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 시스템을 내일 시초가 공약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241선을 오늘 돌파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내일도 물론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내일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시초가에 공약해볼 만한 종목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위드금융회 정태근 팀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팀장님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